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끝납니다. 코로나19 충격이 계속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데요. 대출 만기 연장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문제는 이자 상환입니다. 은행권에서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자 유예 조치는 이번에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허윤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에 따른 실태 분석, 의견 취합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한 차례 더 이어가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쟁점으로 떠오른 건 이자 상환 유예 조치입니다. 은행권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자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이자 상환을 계속 밀어주게 되면 나중에 차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1년치에 해당하는 이자를 6개월 동안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자 상환 유예 조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도 내세웁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달 17일 기준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총 66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반면 이자 납입 유예 규모는 1,084억 원에 불과합니다. 신청 건수도 대출 만기 연장은 21만 건이었지만 이자 유예는 8,975건에 그쳤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이자를 받아야 보다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은행은 차주가 이자를 꼬박꼬박 잘 갚는지를 보며 여신 건전성을 살핍니다. 하지만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면 정상 차주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빚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이자 유예 조치로 부실 여부가 반영되지 않아 은행 건전성 지표에 착시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를 다시 받게 되면 이런 착시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 유예 조치는 조산모사 성격이 커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대출 만기 연장과 달리 이자 유예 조치는 정상화 시점을 두고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단계마다 최소한의 조건을 두고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형입니다. 촬영기자1호